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와 구급차,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특례가 오늘부터 확대 적용됩니다. 당초에는 속도 제한과 앞지르기 금지, 끼어들기 금지 등 3개 특례가 인정됐지만,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산 침범 금지와 주정차 금지, 신호위반 금지 등 9개 특례가 추가되었습니다.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로 일선 소방관들의 우려가 컸지만, 이번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긴급상황이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